제발 3명 싹 가는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 팀보 할게요 아까 이거 팀보고 싶다고 하셔서 팀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여기 비킹합니다 이 팀원은 다 여기 있네? 짜증나게 다른 전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처치하고 여기서 앞에 깔아가지고 하는 피킹 못 맞추면 빠지고 오 쉣 다운라운드 라이플 좀 뽑고 싶어가지고 다섯 발 정도 여기 사놓고 이렇게 이렇게 트랩을 놓고 전진 한 번 나가보자 여기 있는 코가 갔어가지고 트랩트하고 끝 왜 다 좋지? 피킹할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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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지? 어디갔습니까? 피킹할게요 제가 왜 여기서 각을 잡았냐면 여러분 이 벽 쳐도 다 안 가려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는 순간 제가 어메이를 잡았고 다음에 여기서 세이드 거기 잡았고 레이드는 우리 팀원을 죽어가지고 위에 있을 줄 몰랐네 뭐니? 아 못 맞췄다 이거 나은 피킹할게요 돈이 요리 조금 있으니까 내가 이건 이렇게 해서 할게요 장갑이랑 4발 장갑 4발 정도 있으면 한 명은 잡을 수 있어요 잡으면 그냥 뒤져야지 레이드가 돈 딘 나올 거 같은데 생각은 전쟁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설치할게요 이거 통사로 먹어주네? 감사합니다 하고 아주 좋거든요 지금 왜왜왜왜왜 내 발 3명 싹 가는 이거 일부러 제가 설치하는 소리를 내고 레이즈가 보통 거기서 피기하는거에요 습관이 별로 없어가지고 실미를 이용해서 피기하는게 유주하고 대기하면서 그냥 헤드샷 제가 말해 덥 내발 클러치 이쪽은 피기할게요 무지는 나올 수 있어가지고 무지 나왔죠 무지 기간 무지는 무지는 우리의 무지는 젠장 무지는 유인 무지는 ㄴㅆ ㄴㅆ 깔끔했죠? 뭘 그러니깐 저 5대도 겁나 잘 샀어요 정쟁수는 어제 진짜 미쳤거든요 어제? 요즘 폼이 미쳤어요 제가 기다릴게요 이거 ㄴㅆ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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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